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SBS 박진주입니다. 10월의 끝자락에서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당분간 이번 주까지는 평년보다 날이 포근하겠는데요.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, 낮 기온이 21도로 예년 수준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남부 내륙은 일교차도 극심하겠습니다. 또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.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1도, 부산이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. 또 당분간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남부와 제주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틈수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.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,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